지난 5월 25일 새벽 6시 말레이시아에서 한 마트의 경비원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아침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평상시와는 다르게 어딘가를 보고 사납게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새벽이고 하니까 주인이 짖지 말라고 하고 또 가자고 해도 목청이 터져라 계속 사납게 이 강아지가 짖어대더라는 겁니다 뭘 보고 그럴까라고 강아지가 짖어대는 곳을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아직 탯줄이 잘리지 않은 신생아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후송을 한 덕분에 아이의 생명을 구해서 지금 건강하게 아이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비원이 그 새벽에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막 짖을 때는 아마 이해하지 못했겠죠 강아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주인은 얘가 왜 이러지 그리고 강아지를 오히려 꾸짖고 또 자기의 의지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맞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또는 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특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드셔서 구원하면 되지 왜 하필 그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맡기십니까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을 딱 휘어잡지 왜 그걸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모든 영혼을 전도해라 구원해라 이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효과도 별로 없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또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전해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 일수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 일수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직접 안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 궁금증을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한 인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서 왜 당신이 굳이 쉬운 방법 놔두고 돌아가는 방법 우리 인간에게 이 과제를 주시는 걸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던 평범한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자기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소개를 받았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자기 장모가 열병에 들렸을 때 예수님이 와서 고쳐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뭐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장모님을 고쳐준 거야 인간적으로 고맙기는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믿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고마운 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배에 올라타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갈등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돌아와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이기도 하지만 그물을 다 정리하고 다 모든 것을 세팅해 두었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물을 기면서 조금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슬쩍슬쩍 들으면서 예수님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이 있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거냐면 에이, 될 대로 되라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서 좀 겸연적은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뭐 될 대로 한번 되보라고 해 아니면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아무리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내가 보여줄 거예요 뭐 이런 심정으로 어긋장을 놓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싶은 마음도 일부 있었다 정말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도 모자랄 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이때 베드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아주 두려운 목소리로 말을 하죠 누가 보곤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이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 분을 은근히 무시하고 내가 이런 분을 나와 비교하고 그랬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냥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그냥 인지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베드로처럼 두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5장 10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8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만 한 게 아니라 뭘 하느냐 나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전에도 알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이 경험이 있은 다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수제자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많은 예수님과 추억을 만들죠 예를 들면 칭찬받는 추억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칭찬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책망도 받을 때가 있어요 무리를 걷다가 빠져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로다라고 책망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다가 혼도 나고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를 만들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추억들을 베드로가 만든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종종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과 죽음까지 같이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겁니다 죽도록 선생님을 제가 모실 겁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한 사건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가 따라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랑 한패지 너 예수 쫓아다니던 제자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두려움이 갑자기 확 밀려오면서 급급 부인하죠 자꾸 추궁하니깐 손사리를 치면서 세 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 따위 모른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본 베드로가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스승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나 살겠다고 부인하는 정도 그게 나구나 자기의 실존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데 내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데 내 선생님한테 사람들에겐 큰소리 뻥뻥 치고 내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인 척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통곡하기 시작하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며칠 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부러 예수님과 눈을 안 마주치려고 시선을 피하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모른 척하고 식사를 합니다 제발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 취급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여러분 이때 얼마나 살 떨리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와봐 라고 부르셨을 때 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너 너 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지 너 같은 놈은 제자될 자격도 없어 네가 어떻게 내 제자냐 너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다시는 우리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어이 배씨 뭐 이러면서 아마 예수님이 그런 얘기 이렇게 통보하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차라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너란 인간 실망했어 다시는 우리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욕이나 한바탕하고 이 못된 놈 믿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자기를 향해 책망하면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자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을 듣기 원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문장으로는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은 질문형인데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질문 속에는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내가 그래도 너를 용서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워요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자기를 철저하게 버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또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왜 세 번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삼세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긴 했지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은 했지만 그 깊이 박혀있는 상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고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책감과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깊은 상처가 자기 마음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자기가 입은 상처긴 했지만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지 않는 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깊이 박혀있는 상처를 회복시켜주시겠다는 의도예요 저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철저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사명자로서 또는 어떤 그 위치에서 인간적으로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다시 부르셔서 맡기셨어요 상식적이라면 실패한 사람 말고 실패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실패하지 않고 이미 성공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지 이미 한 번 일을 맡겨봤는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 엄청난 일을 또 맡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을 쓰시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일에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왜 바보처럼 좋은 인재를 등용하거나 성공할 확률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이미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쓴 걸까 요즘으로 말하면 인재를 등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회전문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그랬을까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유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쓰는 것이다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실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우리를 꼼짝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르르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든 인간을 우리 피조물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과 바라는 관계는 우리를 딱 한 손에 쥐고서 명령하면 예하고 로봇처럼 순종하는 그런 인간을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생명체가 영원히 하나님 한 분과 우리 한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내 마음대로 로봇처럼 조종하고 잘 훈련된 강아지처럼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과의 관계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 관계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애초부터 목표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 노예처럼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스스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고 감동하여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장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설정하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할 때 감동적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인생에 처절한 실패와 버려짐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된 경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참 감동적인 거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누구예요 인생을 실패해 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하고 감동을 얻을 수 있다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랬을 거예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처음에 베드로가 저같이 실패자가 저같이 인간 쓰레기가 저같이 재능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합니까 주님 전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전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꼭 성공하고 네가 남들보다 월등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이야기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하면 돼 성공한 이야기 화려한 이야기로 전도하지 말고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고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었는지 네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너의 실패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써라 이렇게 당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 베드로밖에 몰라요 물론 예수님도 알죠 예수님이 일러바쳤을까 저놈이 나 세 번 세 번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고요 그거 누가 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됐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세 번 부인한 얘기 누가 지금 이야기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내가 말론 큰소리쳤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지만 말뿐이고 허울뿐이고 믿음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나같은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셨습니다 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실패의 이야기와 동시에 자기가 회복한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자기의 과거를 다 드러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이 과거가 저런 인간이었구나 저 인간이 인생을 저렇게 살았구나 야 저 인간 믿을 수 없는 없을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불리익이 오는 걸 알면서도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담을 자기의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 전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저렇게 큰 거구나 베드로는 그 얘기한 거예요 나처럼 인생에 실패한 사람 나처럼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넘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산 증인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만난 하나님 저렇게 인생에 굴곡진 인생이 저렇게 회복되는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저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고 거기 동의하는 게 뭐예요?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축복받은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족 중에 암도 주시고 지금도 정말 질병으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투병하시고 심지어 그 병을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사자나 우리 가정의 건강 정도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건강하고 무슨 질병 없고 병원 갈 일 없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똑같이 병에 걸려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대단히 부자는 아니어도 우리가 하는 일에 형통하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망하지는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도도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에게 모함도 받고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도 실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그 가정이 쓰러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바에 교회 다녔으면 뭐하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한들 봉사한들 뭐 아무것도 내가 성공하거나 축복받지 못하니 할 필요 없어 나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턴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꾸만 아주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예수를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좀 효과적으로 그래도 예수 믿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서 어깨에 자기의 자랑거리 좀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 사람들이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라고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뭐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넘어져가지고 나 하나 회복하지도 못한 내 인생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니들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한 이야기로 전도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이야기 우리 삶에 넘어지고 쓰러진 이야기 내 심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내 인간의 실존은 회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같이 죄 많고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없는 나같은 인생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그 손 잡고 일어나는 내 삶의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인격적인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면 그건 감동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건 여러분 감동이 아니에요 그건 부러움을 사게 하는 거예요 진짜 감동은 내 인생의 회복의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은 영혼이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끄럽고 실패한 이야기는 감추고 내가 성공한 이야기만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실패한 나를 쓰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실패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없는 분은 적어도 이런 설교를 메시지를 접하지 못하는 분은 나는 실패했어 나는 넘어졌어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그냥 거기서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보금을 접한 사람에겐 실패한 인생 넘어진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베드로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해서 넘어지지 않아서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한 번 설교하면 삼천명이 회개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뭔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내 설교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난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다른 놈들 다 도망갈 때 난 끝까지 주님 앞에 의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감동한 줄 아세요? 이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난 그래서 숨었고 도망갔고 다시는 예수님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숨어있는 내 인생 내 이름 불러주시며 나를 다시 끄집어내주시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한 안진뱅이를 목격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스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예수의 이름이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박혀지게 되길 추구합니다 들려지게 되길 추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세상에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인생들 가정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베드로 요한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신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막 신나게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달려오더니 급하게 예수님의 보금을 전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구금을 했어요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체포를 당해서 끌려간 그곳이 어디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똑같이 고문받고 죽은 자리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은 이곳에서 두려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금을 전했다는 이유로 율법이 아닌 다른 보금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처럼 고문받다가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목격한 베드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도 두려워 떨지 않아요 담대하게 끌려가서 협박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두 사람을 협박하던 권력자들이 오히려 놀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권력자들이 가득한 곳 보금을 전하면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에서 하필 그 안진뱅이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고쳐야 될까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굳이 그런 말에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정말 고쳐야 되는 영적인 사명이 있다면 지금 사람들이 막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곳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서 안진뱅이만 몰래 데리고 가서 그를 일으켜주고 고쳐주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이 사람을 일으키면 그게 지혜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게 지혜야 인간이 말하는 지혜가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붙들려고 하고 고문당하고 충돌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우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여기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보금의 박해가 자기들이 끌려갈 걸 다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안진뱅이를 고쳐준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안진뱅이를 보면 지금 고쳐주면 안 돼요 여기서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 장애운을 보았더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 환자를 봤더니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놀라서 몰려드는 군중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이 군인들이 세상의 힘이 베드로를 위협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전도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어부예요 어부 물고기 잡아서 그거 겨우 물고기 몇 마리인가 그거 돈으로 환산하는 정도의 계산 능력이 있을 뿐이지 성경을 잘 알거나 전문적으로 글과 웅변을 배웠거나 율법을 공부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말하면 신학을 공부했거나 그가 좋은 티칭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가 굉장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조그만 노점에서 우리로 말하면 과일이나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군중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탁월한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베드로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으로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회사에서 이 조직에서 내가 매장당하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시댁에게 또는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괜히 이렇게 보금을 전했다가 가정에 평화를 깨는 건 아닐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베드로처럼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내가 보금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금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에게 사람을 인도할 만큼 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부탁해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 마음에 집중하세요 내가 예수님 전화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뭐라고 수근거릴까 이 조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집중하면 보잘것 없는 내가 담대해지고 능력 없는 내가 쓰임받게 되고 거기에 베드로처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는 팁이 하나 있어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많은 청중 앞에서 특히 떨릴 때 다 보지 마라 하나만 봐라 저 뒤에 시계만 보고 노래하든지 거기만 봐라 내가 여러분 안 볼 땐 떨릴 때예요 그렇죠? 다 보면 떨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이 사람 표정도 보고 이쪽은 웃고 있는데 여기서 인상 쓰고 있으면 이쪽은 좋아하는데 이쪽은 싫어하나? 그러면 시험 듣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아주 담대한 사람은 다 보고 하지만요 이게 막 떨리고 사람들이 이 환경에 막 좌우되는 사람은 이거 다 표정 보면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저기만 보는 거예요 끝까지 저기만 보고 사람들은 안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가 정말 힘들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두렵고 너무 많은 실시각각의 일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뭘 선택해도 저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 철학이나 경영의 논리나 경제의 원칙이 아니라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저 사람의 원칙은 오직 예수님이구나 예수님만 바라볼 때 베드로처럼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존재도 최고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런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걸까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일대일의 관계를 원하세요 로봇처럼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전부 엎드리게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일대일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감동으로 만나게 하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삶의 쓰라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은 감동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도 실패도 주면서 그 사명도 함께 허락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하기에 자격 없고 재능 없고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 마음만 집중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다른 건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때 우리도 연약한 베드로가 최고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같은 사람도 최고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시작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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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